가슴 아이솔레이션 안녕하세요. 렛츠 댄스 로지입니다. 오늘은 가슴 아이솔레이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가슴 아이솔레이션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가슴만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무릎과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일단은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가슴만 이용하는 아이솔레이션을 먼저 해볼게요. 잘 보이려면 일단은 옆으로 측면을 바라보고 서주세요. 이 상태에서 다리는 가만히 있고 상체 가슴만 앞방향으로 가는 거예요. 쭉 그대로 앞으로 보내주시는데 얘가 윗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.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줄 거예요. 그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쭉 밀어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더 나갈 수 있겠죠. 이 상태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제는 뒤로 한번 밀어볼 거예요. 스트레칭 해주시듯이 쭉 눌러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내 가슴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앞 뒤는 완성이 됐어요. 이번에는 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냐면은 좌우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다리는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좌 왼쪽으로 먼저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.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어깨가 움직이면 안 돼요.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올라간다던가 내려간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봉을 끼워놓은 것처럼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가슴만, 상체만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다시 제자리. 여기도 제자리. 이거 하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.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. 합장을 하고 가슴 가운데다가 위치를 잡아주세요. 이게 기준점이에요. 기준점을 두고 이 기준점보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왼쪽으로 다시 제자리.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내 기준점보다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면은 쉽게 눈에 잘 보이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. 두 번째 방법은 가슴을 움직이는데 조금 더 쉽게 더 많이 움직여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.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그냥 편안하게 서주신 다음에 무릎을 살짝만 구부릴 거예요. 어떤 느낌이냐면은 누가 오븐을 탁 쳤어요. 그러면은 탁! 이 정도로만 구부러지겠죠. 무릎만 탁! 엉덩이를 빼면서 앉는 게 아니고 무릎만 살짝 구부려주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가볍게 가슴을 앞으로 최대한 쭉 밀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다시 쭉 밀어주고 그러면은 내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있고 안으로 더 밀어넣을 수도 있고 해서 아까 처음에 가슴만 움직였을 때보다는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이번에는 좌우로 한번 해볼 거예요. 무게중심이랑 같이 이동을 해볼 건데요.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무게중심만 이동해볼게요.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을 때 내 오른쪽에는 무게가 거의 없어요.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 이동한 다음에 내 상체를 옆으로 쭉 밀어주면 아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죠.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좀 지루하지 않고 내가 몸이 많이 움직이니까 연습에 재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. 반대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부터 이동 그 다음에 가슴 옆으로 쭉 밀어주세요. 이때 마찬가지로 어깨 일직선 신경 써주시고 밀어주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무게중심 이동할 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가면 무릎이 많이 아플 거예요. 그래서 무릎이랑 다리 앞쪽을 보게 만들어준 다음에 무게중심 이동 그 다음에 가슴 이동 이게 이제 따로따로 잘 되면 한 번에 쭉 옆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아이솔레이션을 응용해서 크게 원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거를 롤링이라고 해요. 그래서 아까 코치점을 네 방향을 찍었죠? 그 코치점을 크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돼요. 처음에 앞이었죠? 옆으로 갈 건데 크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. 크게 원 안으로도 크게 원 옆으로도 다시 크게 원 앞으로 크게 원 그래서 이 동작을 연결하면 원 투 쓰리 4 5 6 7 8 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번에 아이솔레이션을 이용한 루틴을 한 번 배워볼게요. 처음에는 먼저 준비 자세로 서주시면 돼요. 가볍게 어깨보다 조금 더 넓은 자세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한 번 가볼 거예요. 앞에 옆에 뒤에 옆에 그 다음에 한 번 롤링을 크게 해줄게요. 5 6 7 8 로 돌아올 거예요. 그러면은 제대로 카운트를 한 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앞에부터 1 2 3 4 5 6 7 8 로 돌아오고요. 그 다음에 이 발이 오른발이 돌아오면서 1 1 1 1 1 1 1 1 2 3 1 2 3 2 3 3 4 3 3 4 3 2 4 3 4 4 4 4 5 4 5 5 5 5 5 6 6 7 5 5 5 5 6 5 6